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졸립다 오늘 촬영은 이케아 거기에 가서 단계 알바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리는 상황이 아니라 운이 좋게 합격돼서 거기에 가서 잠깐 동안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출근 시간이 너무 일찍입니다 너무 아이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네요 자 너무 깜깜하죠 이 시간에 출근을 한답니다 아무튼 저는 열심히 일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아우 춥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침이라 정신이 목록합니다 아무튼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요 계속 촬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빠띠 오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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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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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바 끝나서 저를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기원하다 역시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지치지 않게 잘 힘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텨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만 모두들 힘내십시오 다들 파이팅